한국인이 가장 많이 입는 옷 색깔 탑, 따임 어떤 색깔을 가장 많이 입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9위 블루 1.9% 8위 카키 2.3% 7위 컬러가 혼합된 패턴 4.0% 6위 파스텔 4.1% 5위 그레이 4.2% 4위 다양한 컬러 7.0% 3위 네이비 13.6% 2위 화이트 18.7% 1위 블랙 41.8% 저부터도 정말 블랙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때가 타도 티가 좀 잘 안 나니까 많이 입는 거 같아요 그렇고 좀 실패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입는 옷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